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눈에 띄는 주요 외신들을 순서없이 요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오나치 극단주의의 비조 스테판 반데라는 TF 정권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를 브랜드로 내쳐온 남성용 향수가 등장했습니다. 5대 꼴론 스테판 반데라입니다. 아래에는 우크라나 혁명의 향기라는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자유국가라는 우크라나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향기인지 알게 됐다. 진정으로 애국적인 향기를 알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우크라나의 영광 슬라바 우크라니를 적었습니다. 우크라나 애들은 참 희한합니다. 하다하다 전쟁통에 별짓을 다합니다. 요 며칠 새에 러시아군이 우크라나 혁을 참수하는 장면이란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천인 공로할 만행이라면서 젤렌스키는 이를 ICC에 비유하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촬영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장소를 특정할 만한 눈에 띄는 랜드마크도 없고 그냥 풀숲입니다. 게다가 배경의 나뭇잎이 현재 우크라나의 날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통 푸른 배경이라 지난해 여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잔혹한 영상은 친크렘린 블로거가 처음 올렸다는 주장들을 주류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따져보면 이 영상을 올린 이는 러시아 사법당국을 피해 도피한 극단주의 범죄 혐의자입니다. 블라디슬라프 포스트니아코프란 인물인데 BBC가 왜 그를 친크렘린 블로거라고 표현하는지 도무지 말도 안되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끼릴 부단어프 우크라나 군사정부국장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KF의 딜레마를 말했습니다. 우크라나가 반격의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보여줘야 서방의 지원이 끊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로 그 점이 고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조만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우크라나를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서구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나 군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아주 강력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드르 아르타모노프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열 압력탄을 대량으로 사용할 때가 됐다고 TV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기존의 토스1과는 파괴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반경 3-400m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파괴됩니다. 또 반경 5-600m 안에 있는 사람은 장계가 파열됩니다. 하이마스 같은 것들은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서방이 지원해준 전차들은 지금 헤르손에 나타났습니다. 리아 노버시지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차 파괴조는 레오파르트 전차 한 대를 늑지대로 유인해 수장시켰습니다. FBI는 펜타곤 기밀누설 유출자로 21살에 주 방위군 병사를 지목해 체포했습니다. 장갑차까지 출동시켜 이 병사를 체포했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러시아 군사전문가 유리 크누토프는 펜타곤 기밀누설에 대해 러시아군의 정보 혼돈을 주기 위해 미정보당국이 고도로 기획한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리 각본을 맞춘 기밀누설은 아는 자들끼리 역할을 분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다고 크누토프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BI에 체포된 친구는 무슨 영혼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